어... 될라나?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아 뭐냐 이거는? 야 뭐야 이건? 싸우자고? 모두 몬스터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 근데 딱 거기까지야 그게 말이니? 일단 내 손패가 이날린 이상 호루스인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마법사종마을도 많아 문제가 안 되고 문제는 연결할 거 하나만 나와라 연결할 거 하나만 나오면 된다 버거집은 좀 버릇 포토로드 그래 나올 것 같더라 리뷰루 표시 이제 이렇게 돼요 요롷 용사 아 제발 연결할 거 하나만 나와라 연결할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어갓 오오오오 오오오오 그래 이거지 5회 th 2회 3회 그리고 난 이 친구가 지금 내 효과를 막는 게 벗을 일 것 같거든요 저 친구 지금 없는거 아니까 이거 꺼냅시다 화총무 써주고 얘 얘 좀 눕혀놔라 칸좀 차지해봐 칸을 좀 차지해봐 카미카구신 까는게 정백이긴한데 솔직하게 와 400 부족해 400이 부족해 물 내리려고 해도 송패 용사있어가지고 좀 애매하네요 마법사를 꺼내야 용사를 쓸 수 있고 구전사는 마법사기네 근데 어차피 나올건데 그리콘 리더 세트카드 찍으면 일단 그냥 올라가야되요 이제 저거상 어차피 저 친구가 치울 수 있는게 한장뿐이야 이러면 웬만하면은 이길건데 일단 아마 후브라이트 잠깐 계산좀 할게요 저거상 어차피 어 될라나 내가 생각하는게 맞나 모르겠다 여기서 던지고 토큰 안마를 음 잊어야되고 비로 토큰 그렇지 이거지 이래야 정확하게 내말이 떨어지지 상상도 못하겠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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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상도 못할거야 이건 친구야 선물이야 이래야 오마에와 모신데이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한테 시커빈! 너한테 시커빈! 너한테 시커빈! 아 카운팅 정확했다